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형입니다. 오늘도 중독성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게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닫혀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많은 게임들을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슬레임대 버섯이라는 게임이고요. 버섯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슬레임대 버섯 이런 게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웨스트 리버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아기자기한 이런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아유, 볼륨이 너무 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쉬운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넥스트를 하고요. 스테이지를 낮춰서 쉬운 스테이지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했더니 레벨이 좀 올라갔네요. 아무튼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리 유닛이라고 나오죠. 10점짜리 유닛, 20점짜리 유닛 선택을 해줘서 선택을 해줘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네 번째 나오고요. 시간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있다가 악당들이, 버섯이 나타날 거고요. 슬레임 예를, 10점짜리 예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길에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바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동안에는 새로운 슬레임을, 슬라임을 만들지는 못하고요. 기다렸다가 다른 슬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얘가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조그마한 알을 하나 놓습니다. 작은 슬레임을, 슬라임을 하나 놓으면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요.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슬라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임을 계속 만들어주고요. 에너미 이즈 커밍, 적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버섯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슬라임은 계속, 조그마한 애를 계속 낳고, 15점, 계속 점수가 올라갑니다. 얘는 방어용 유닛입니다. 방어용 유닛이고요. 공격용 유닛은 20점짜리, 얘가 20점짜리, 얘가 공격용 유닛입니다. 자, 여기 놓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방어용 유닛을 하나 더 놔볼까요? 이 점수가 많아야 공격용 유닛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용 유닛 뿐만 아니라 공격 유닛을 많이 뽑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 얘가 오고 있으니까 길을 막아 볼게요. 길도 막아 보고요. 여기 길도 막아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는 방어선이 뚫렸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설명을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임입니다. 상당히 쉬운 게임이고요.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먹을 수 있는 유닛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얘가 여기로 통과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용 유닛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어용 유닛이 이런 작은 슬라임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넘어가 버리겠네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게임은 아니고요. 해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게임 하나 소개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